매력의 선두주자도 솔직당당한 매력의 스테이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가 저기 있거든요. 한 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밀착해주세요, 센터가. 검은 T차 기준으로 밀착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세상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씨는 음악 차트 1위, 음악방송 7위가 남는 컴백만 원 메가 히트를 기록,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에 선정되며, 4세대 대표 선두주자로 거침없이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후 첫 드림 콘서트에 출연이신데요. 오늘 스테이씨의 무대 포인트를 스윗하게 알려주세요. 네, 저희 스테이씨의 무대 포인트는 오랜만에 하는 대면 콘서트인 만큼 관객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기는 무대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스윗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상 깊었던 한국 관광지가 있다면 한 곳만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 관광지는 경복궁인데요. 네, 한국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본문의 정선을 느낄 수 있고, 역사까지 알 수 있는 경복궁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원 포즈 한번 즐겨볼까요? 스테이씨 공식이죠. 비타민C, 팀프레시, 스테이씨의 찰떡인 아주 상큼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